저희가 킹스맨 감독 마티브왕 감독의 작품의 Oh My God, Agai 이라는 영화 OS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믹스에 참여하셨습니다. 뭔가 조금 특별하게 뭔가 스파이뮤이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더보이즈가 드디어 할리우드에 진출한다. 안녕. I just came to make the hat. 둘, 셋. Let's do the boys.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아니야. 왜 이렇게 소심하게 두셋을 해. 내가 귀여웠으면. 자신감 있게 하라고. 형이 자세히야, 둘, 셋. 소심하세요. 자, 준비 시작. 둘, 셋. Let's do the boys.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저희 더보이즈가 영어 아가일의 메인곡 Electric Energy를 K-POP 그룹을 대표하여 이 믹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Yeah. One, two, three. And, 크리스. One, two, three. 우리 뒤에서 불안한 척 하자. 어. 불안한 척. Okay. 같이 하는 거 아니야? 같이, 같이 하자. You can. Like the twist, you ever do the twist? Take the twist. One, two, three. And, 크리스. One, two, three. Don't take it. I don't crush the one. 머물차. Yeah. One, two, three. And, 크리스. 이거에서 붙이면. And, 붙어 하자. One, two, three. And, 크리스. One, two, three. Okay. Perfect. Okay. One, two, three. And, 크리스. One, two, three. 크리스. 크리스. 아, 진짜 바른 거 아니야? 어, 일단은 긴장이 돼요. 뭔가 이런 건 처음이기도 하고 첫 영어 곡이 이거여서 하고 싶은 마음이 선물 받은 만큼 더 열심히 만들어.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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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아요. 아직 녹음도 안. 무조건 해야겠다. 사실 저희가 뮤비 촬영하면서 제안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2주도 안 됐어요. 이렇게 바쁘게 촬영하고 일본 콘서트 하고 한 곡 들렸다. 엠에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할리우드 감독님이랑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평소에. 닥. 닥. 레전드예요. 저는. 교육엔핑원을 설악한 우경인데 노 뇌 barn 그 끝에 정말 none of me 자세히 comunidad 잘 내 judging 이런 거 원래 잘해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잘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원래 잘하고 좋아하기도 해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예쁘게 담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 원래 이런 새로운 녹음실로 가면 항상 긴장돼요. 정말 안 해서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 미친듯이 떨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는지 방귀를 뀌는지 몰라 잘 들어주시고 디렉트 봐주셔서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엄청난 가수분들 많이 디렉트 해보신 분이라서 부담감이 컸고 더 떨었지만 대면으로 피드백 주고받고 하는 게 재밌었고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역시 이거 얼마에 있는 거 같아요. 지코 IT, 나 이거 ㅇㄹ ㅇㄹ ㅇ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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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ㄹ ㅇㄳ ㅇㄳ ㅇ ㅇ ㅇ ㅇㅆ ㅇ ㅣ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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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Sounds good. Okay. Thank you. It sounded amazing. Well done all you guys. You know this is a highlight of my day. It's a tough day I had today. But this made me smile and feel happy. Can't help it. 저희는 아니지만, J.K.A.B.E.A.T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아해요. 들어갔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엘렉트릭 에너지. 저희가 선물도 받았어요. 싸인이 있는 아가의 책과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정판 안의 헤드폰. 헤드셋이 있는데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선곡 가서 아가에 가야죠. 빨리 멤버들과 함께 보면 기분이 신기할 것 같아요. 이걸 만드신 감독님을 어떻게 보면 실제로 뵌 건데 앞으로 더 좋은 소식이 자랑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반가워요. 반간부.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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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